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엘제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제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지난주에는 실적이 공개가 됐고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또 오늘은 약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주와 관련된 락업 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보다는 종목의 주가 상황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사주가 아니라 40조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021년도와 같은 2차전지가 정말 빵빵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라면 걱정이 될까요? 그때는 별 영향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뜨뜨미식을 할 때는 사주가 아니라 40만 원씩 나와도 다 걱정을 합니다. 40만 원이 한 줄도 안 되는데요. 아무튼 400만 원이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장 상황이라든지 업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LGNS홀션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2020년, 2011년도처럼 만약 2차전지니까 빵빵 날아간다. 시중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오히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도 하락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상반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대출받아서 우리 사주를 매입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출 부담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사주는 말 그대로 LGNS홀션에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어떤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수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문제표상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출 고금리 부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도는 보유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0.7%밖에 하락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요. 어쨌든 우리 사주 계신 분들은 거기 실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내부 자정도도 알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런 연휴를 인해서 재무 재패련 부분들을 해왔던 연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걱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과연 걱정을 할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잘 팔지 않는 성향들도 좀 있잖아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퇴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SK 바이오팜이었던가요? 그 종목도 상장을 할 당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퇴사하고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퇴사 안 하시는 분도 더 많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EJ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팔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대박이 나서 팔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또 본전 심리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1억 정도 차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2억, 3억하고 노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본전이 아닌데 그게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까워서 못 파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더 버티시는 분들도. 그래서 아마 버티실 것 같아요. 많으실 거다라는 한번 예상을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일단은 잔정적인 거지만 창고를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걸 좀 받아내는 모습, 수급은 좀 나오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일단은 오늘 외국인 기관은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LG엔솔과 관련된 우리사주 락업 해제. 그런데 이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아이디어를 이어가볼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서두에 업황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방업체들은 어쨌든 이제 미국적이었던 물량이 매출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좀 시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전방업체들이 어쨌든 투자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투자이랬던 수에는 전방업체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다니는 부품업체들이나 장비업체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수납의 관점에서 장비업체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솔은 아니지만 SK온이 최근에 서산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국내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연기관차라기보다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데 그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SK온도 투자를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였었고요. 그리고 투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5기가와트에 10기가를 더 보태서 15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실적으로는 5기가와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10기가와트 정도 투자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이나 매체를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되면 자세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전방업체들이 이제는 올해 들어오게 되면 영업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지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외로 하고 어쨌든 투자는 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투자로 해서 낙수효과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매출이 발생되는 장비업체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들도 신규 공장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장 내에서 공간을 더 만들어가지고 신규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증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비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싱 공정 같은 경우는 윤성 FNC,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PNT, 그리고 노치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유일에너테크, 우원기술. 우원기술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스태킹 같은 경우도 우원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SK온이 윤성 FNC, PNT 우원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협력사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온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3개 기업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규로 SK온 밴드에 들어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서산 공장에도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오벌 SK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2개 기업이 또 이제 새로 신규 납품처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지공시를 냈는데 거의 맞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IT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거의 99% 기장 사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톱텍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블루오벌 SK 쪽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 이번에 탭웰딩 그리고 패키징 장비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비스라는지 톱텍 같은 경우는 주가 급등한 연휴가 여기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SK온 뿐만 아니라 삼성 SID도 그렇고 그리고 LG NSO를 전도 앞으로 투자를 해나갈 건데 그 투자를 해나가면서 신규 장비가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 탑3 좀 말씀드리면 일단 톱텍, 자비스, P&T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SK온 서산 쪽의 공장 증설할 때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2차전지 장비주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또 탑픽으로 하나 골라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2차전지? 일단은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 SDI? LG NSO 솔루션 SK 얘기하고 삼성 SDI를 탑픽으로 골라주셨네요. 저도 좀 어폐가 있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방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위 말하는 개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업체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 삼성 SDI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부품제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삼성 SDI, 일단은 탑픽 주로 최선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평가.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100배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방업체들 같은 경우에 봐야 될 부분이 꼭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고평가에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퍼가 2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퍼 물론 고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은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아서 퍼라는 것을 하나 뽑아서 보게 된다면 퍼만 보게 된다면 아무도 매력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올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 정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삼성 SDI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똑같이 팔더라도 남겨먹는 게 좀 더 많다라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거는 주주치나 차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의 매력도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선호도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젠5라고 하는 중대형 전지인데 이게 좀 비쌉니다. 이게 새로 나오다 보니까 좀 비싼데 이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젠5의 비중이 20%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40%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LGNN 설정보다 조금 상황이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능성도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이주 삼성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전년 대비 24% 정도 성장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주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퍼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고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82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2022년도 이후에 현재 소위 말하는 서두에 말씀이 박스권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격대가 저는 65만 원에서 67만 원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매수가 하단, 65만 원에 붙여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자가 같은 경우는 일단 63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3만 원이 지금 21선과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1월 19일에 보게 되면 21선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21선까지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1선의 가격대가 63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6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5만 원에서 매수했을 때 한 20% 정도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79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79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LG에너지 솔루션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을 삼성 SDI로 골라봤습니다. 잘 팔고 사업 잘 하고 있고 올해 작년이었죠. 연매출 20조 원 첫 돌파하면서 좋은 실적들을 보여줬는데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싸게 가격이 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정태균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